저도 이제 엄마, 아빠, 동생 선물 사고 저는 안경을 바꾸고 싶어요 그 얘기 몇 달 전부터 하는 거야? 안경이 휘어져 있거든요, 지금 위아래로 돌풍을 일으켰다 신 안경을 바꾸고 싶어요 아예 새로 좀 사려고요, 안경을 어디, 어디, 어디? 안경이 어디 게 있나요? 안경 좀 그런 거 알죠, 지금 이런 거 잘 몰라요, 브랜드 이런 거 L 거 이쁘잖아, L L 걸로 L 걸로